로맨스 장인이죠 이번엔 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릴까요 세영씨 반갑습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이 음악과 우리 세영 배우의 눈빛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왼쪽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영 배우 손인사나 손하트를 좀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 어떤 사랑의 감정들을 이번에 또 담아낼까요 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왼쪽도 봐주시고요 세영씨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영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무대 아래쪽으로 네 다음은 배우 사카두지 켄타로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홍을 잃고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한 남자 중고 역을 맡았습니다 네 켄타로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다리가 오 밑대구다사이 네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오 밑대구다사이 지금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기오 밑대구다사이 자 정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추오 밑대구다사이 네 좋아요 손인사 하트구다사이 네 아 다 알아듣죠 예 빅하트구다사이 예 네 왼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기오 네 아 너무 좋죠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정면 네 오른쪽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아 다 아시는군요 우리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왼쪽 예 아 좋습니다 켄타로 고맙습니다 잠시해 모실게요 네 아 이제부터 그냥 한국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켄타로씨가 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다음은 홍종연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한결같이 홍을 사랑하는 순회부 가득한 홍혜연인 민준역을 맡았습니다 오늘 가을을 입고 오셨는데요 홍종연씨 너무 멋집니다 네 이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의상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왼쪽 왼쪽을 봐주시고요 아 FW 화보를 보는 듯한 너무 멋진 홍종연씨 예 자 손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첫사랑 질감에 우리 홍종연씨 네 좋습니다 정면 아래쪽 너무 멋집니다 순회부 가득한 눈빛 한번 보내주세요 왼쪽입니다 왼쪽 끝쪽 봐주시고요 정면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연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다음은 한국 첫 방문입니다 낙가무라 안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읽고 나서야 깨달은 사랑을 다시 찾고 싶은 준고의 전 여자친구 칸나 역으로 우리 자신감 넘치는 신선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낙가무라 안씨 반갑습니다 네 거기에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금 다 알아듣고 계십니다 정면 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우 예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겸이 때 보다 살 네 정면 다시 한번 네 추우 네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손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사랑스럽죠 정면 그리고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하트와 함께 미겸이 때 구다 사이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이조 오네가이시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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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이세용 씨와 텐타로가 만났습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 좋은데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손 인사와 하트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은데요 자 왼쪽 봐주시고 두 분 하트 한번 해볼까요 네 참 잘 어울리죠 그 상태로 정면 하트로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텐타로가 보라트를 알까요 두 분 보라트 한번 가르세요 아 아네요 모르는 게 없는 텐타로예요 역시 정면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왼쪽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홍종연 씨와 낙감으로 안심 오셔서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우리 네 분의 두 역 분들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정말 이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의상들을 입으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 지금 텐타로 씨 쟁탈전인가요 네 자 네 분 가까이 서주시고요 주망이 주망이 여기입니다 우리 세훈 씨랑 네 좋아요 먼저 네 분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텐타로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다리 가와 오미뜨구다사이 예 그리고 홍종연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교 오미뜨구다사이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겠어요 초오미뜨구다사이 예 자 이제 네 분 하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자 하트 네 좋아요 각자 어떤 걸로 통일하시겠어요 손하트 오케이 그러면 손하트부터 시작 정면 봐주시고요 주오 오미뜨구다사이 그 상태로 왼쪽입니다 히다리 가와 오미뜨구다사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미교 오미뜨구다사이 자 이제 보라트로 가볼게요 보라트 네 아 우리 낙감으로 할 씨도 너무 잘하시네요 네 퍼펙트 좋았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주오 히다리 가와 오미뜨구다사이 그리고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미교 오미뜨구다사이 네 양볼 가볼까요 네 양국에서 만났으니까 양볼하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볼하트 좋아요 네 키레이 네 정면 왼쪽입니다 히다리 가와 오미뜨구다사이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미교 오미뜨구다사이 스마일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감독님을 모셔볼까요 문현성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멜로 케미를 제대로 만들어주신 멜로 장인 문현성 감독님입니다 다섯 분 가까이서 조금만 가까이서 조금만 가까이서 서주시고요 네 아 투강으로 서시죠 좋습니다 아 손님께서 손님께서 손님의 힘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입니다 왼쪽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손인사 한번 해볼까요? 손인사 좋습니다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다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거니까 다 같이 하트를 해볼게요 제가 제목 외치겠습니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하트 정면이고요 시선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? 파이팅! 라스트 원 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파이팅!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다섯 분 고맙습니다 네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